지금부터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 One 수업과 HTTP 캐싱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아마존의 기본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AWS One 수업을 캐싱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HTTP 캐싱 수업을 먼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능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캐시와 CDN이라는 겁니다 캐시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CDN이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중에서 캐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PHP나 Node.js 또는 Python 장과 같은 기술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생산해보세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런 기술들은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미리 준비된 HTML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PHP나 Node.js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동쪽으로 웹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HTML 코드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해서 요청할 때마다 응답해주는 방식입니다 자연스럽게 준비된 HTML 파일을 서비스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자주 변경되는 웹페이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복잡한 과정을 그때마다 해야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 될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요 사용자에게 한 번 컨텐츠를 전송하면 그 다음에 요청했을 때는 더 이상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장된 결과를 서비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렇게 저장된 결과를 이용해서 응답하는 것 그것을 저장이라는 의미의 캐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담해주는 서버를 캐싱 서버라고 해요 클라우드 프론트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이 캐싱 서버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서버는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고객들이 뉴욕, 런던, 쌍파울러, 케이프타운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초, 많게는 10초 이상 고객들이 접속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1초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이를 극복하게 해주는 기술이 컨텐츠, 배달한다는 뜻에서 Delivery Network, 줄여서 CDN이라고 부릅니다 CDN을 이용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컨텐츠를 배달해 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캐시 서버예요 여러분이 캐시 서버가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AWS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캐시 서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으로서 동작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웹 서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 세계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속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인 클라우드 프론트의 사용자가 되어 볼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